뉴욕에 두 번째 가볼 곳은 뉴욕 하면은 타임스케어도 안 가볼 수 없잖아요 타임스케어 전광판 지금 야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전광판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 뉴욕에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브루클린 다리 갔다가요 그리고 내일 공연이 있으니까 스태프분들과 함께 아 또 파이브가이즈 햄버거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고 그럼 모르겠다 한식도 먹고 뉴욕 치즈 케이크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 다리가 우리나라가 이 다리를 팔팔대교 있죠 올림픽대로 이거를 따라 한 거예요 ㅋ 맞는 거예요 형은? 저 낚인 거예요? 아니 자꾸 듣다가 딱 눕힐 것 같은데 ㅋ 마리씨 우리 이따가 파워볼 복권 살 건데 도와주시면 안 돼요? 아 진짜요? 네 그거 지금 당첨금이 2조 3천억이래요 2조요? 네 나는 강남에 집 하나 사주기로 했고 순교씨는 반을 주기로 했는데 잠수할 거 같아 안물 가서 헤네치아 회원들한테 막 1억씩 주기로 했잖아 응 나 되면 헤네치아 이제 공식 회원들한테는 1억씩 주기로 했어 난 딱 되잖아요? 자신이 말해 미국에서 된 거니까 미국에 반을 기부할 거예요 또 대부분 몰라요 사람이 그래요? 어떻게 됐지? ㅋ 그러면 저 날 반 준다고 했어요? ㅋ ㅋ 와 타임스케어 말로만 보던 타임스케어입니다 여러분들 타임스케어 하면은 전광판 많이 붙어있고 거기 아시죠? 저기로 가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벌써 느낌 오는데요? 아 여긴다 드디어 와 크기다 와 사진 좀 찍죠 와 가시자 여기가 바로 센트럴파크 공원입니다 여기가 엄청 크죠?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사람 없는데 찾기는 좀 힘들 거 같고요 아웃 쪽으로 좀 많이 가봐야 될 거 같아요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제 사람 많은 데 오니까 건너서 사야 되죠? 브릿지로 가죠? 그냥 네 지금 여기를 벗어나야 될 거 같아요 아 사람이 너무 많네 너무 많아 센트럴파크 잠깐 맛만 봤습니다 네 여기는 어 맨하 맨하탄이라고 그러나요? 아 여기는 멋있는 건물들이 와 너무 커서 담기지가 않아요 아 여긴 뭐야? 맨하탄 뉴욕 아 시청이래요 시청 야 우리나라 서울시청 이런 건가? 맨하탄 시청입니다 우와 대박 우와 뭐 안 보여 앞에 봐야 돼요? 아 그쵸 앞에 봐야 되죠 와 와 이거 너무 멋있데? 와 머리도 이제 난리 났네 네 맨하탄 브루콜린 다리를 이렇게 왔는데 사람이 또 엄청 많아요 뭐 찍을 수 있는 느낌이 아니죠 진짜 맞은데요 뭐야 이거? 아 이거 찍을 수 있는 건가? 잠깐 끌게요 이게 뭐 기타를 치고 이런 수준이 아닌데? 이게 사람 저만큼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아래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? 아 여기도 여기도 찍죠 머리가 어떻게 됐나 그런데? 네 닭고 팔게요 그럼 아 네 유효가서랑 같이 한식당으로 하고 어디실 거예요? 야 뭐 먹지? 저는 뭐야 춤두부 아 도둑이 좋아구나 아 도둑이 좋아구나 교촌보다 맛있어 응 교촌보다 맛있다 그럼 주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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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사먹어 자꾸 사먹어볼게요 우리나라 음식이 잘 나온다 야 인터넷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그 맛이에요 어 야 떡볶이 진짜 맛있다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와 어? 떼네요 감사합니다 와 한국 순두부집보다 맛있어요 이야 솜씨가 엄청 좋으시네 야 근데 수한국보다 맛있는데?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나와요?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배불러 드세요 감사합니다 치킨 드셔보시고 맛이 있으신지 없으세요?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교촌맛 훨씬 맛있어요 그쵸? 튀김옥도 음 아 진짜 맛있다 음 배가 너무 부르는데요? 미천장 다디 너무 뜬금없이 맛있게 먹네 로또 사러 가나요 지금? 네 진짜 살 거예요 아 진짜 살 거예요 대면은 반 기부한다니까 반 아 진짜네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쓰는 거랑 아 그렇네 파워볼 있네 이게 생각만 해도 좋네요 나 이거 대면 어떡해 이거 긁는 거지 네 이건 여기서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이거 지금 지금 이런 날을 대비해서 기타 피크를 들고 다녔지 이걸 피크로? 오우 뭐야 꽝? 50,000원이면 1달러 네 1달러 아 2개가 나온다 그럼 값이 아 이거 된 거네 그러면 오 이것도 됐다 2달러 2달러? 2달러? 잠깐만 이거 복권이 얼마예요? 1달러 똑같아요 본전이네 됐나? 몇 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? 이거는요? 24 했다 24 5달러 5달러 6달러 다 갔어 6달러 갔어 불꽃어 7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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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달러 가서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? 되게 웃긴다 본전 뽑았네 아 좋다 알차게 보겠습니다 헤이 또 놀랐어 진짜 뭐해 너 여기서 나 엄청 갔다 왔다 못 봤어? 나 다 뉴욕타임스케어랑 뉴욕타임스케어랑 무형 블루 블루스 수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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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